원주시가 이달 중에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지난 4월에 제작에 착수한 홍보물에는 지방 이전을 준비하는 공공기관들의 업무와 직원들의 정주 여건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종 디자인 협의가 끝나는 대로 혁신도시를 이전한 기존 기관들과 연계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주를 포함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추가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존 기관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2차 이전 기관들을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